어? 아내 생각보다 어둡네? 어두운 곳은 싫은데... 깜짝이야! 뭐 이렇게 어두워! 가만히 있니 못 쓸래? 네네! 간장님! 얘들아! 그만 좀 싸우자! 이런 근사 마법학교까지 와서 싸우니? 난 어두우니까 더 신비로운 것 같은데? 너무 기대돼! 빨리 가보자! 재밌겠는데? 안 갈 거야? 어? 같이 가! 어? 야! 정해라! 라온이 괴롭히지 말라고! 야야! 인교 반장님! 어디 누워서 게임하겠냐? 안 갈 거야? 안 갈 거야? 으아! 죽을까?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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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꼬리야, 다들 괜찮아? 아이, 어떻게 된 거지? 너 뭐야? 넌 누군데? 안되겠어. 모두 자기소개 못하자. 난 인규야. 난 정의다. 난 인규야. 나야, 쭈? 난 라온. 어, 뭐야? 손을 얻어보라고요? 나라는 손정을 물어봐. 베이들, 손을 둥글게 해봐. 신으로 눈빛이 살아났어. 고난, 도우라. 마음이 편해졌어. 정말?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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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게 정말 편인다고? 응? 어? 어? 야호! 꿈이 아니야. 네 누구라고. 생각하는 대로 만들어졌어. 알았어. 응. 응. 안녕. 난 라비 요정이야. 뭐야. 남성 말을 하잖아. 에버토피아에 온 것을 환영해. 에버토피아? 여기 에버토피아는 에버랜드와는 전혀 다른 색이야. 하지만 에버랜드와 에버토피아는 서로 연결되어 있어. 에버랜드에 온 사람들이 믿고 있는 즐거움이. 응. 행복 에너지 그리스래고요. 에버토피아에 있는 뮤직크림을 놀고. 응. 얼마까지 힘이 되고 있어. 그 힘으로 뮤직크림을 노리는 어떤 스포키들이 맞는단다. 너희가 여기서 마법을 받는 걸 보니. 너희도 엘로가인 것 같은데? 진짜? 됐고. 난 여기와 옆길이 싫어. 에버랜드로 돌아가게 해줘. 그건 어렵지 않아. 내가 안내해줄게. 억직한 거야. 아! 너희도 에버랜드 내가 지날로에서 울림 적이 없는데. 너희도 엔치 !" 에버토피아에 이동할 때이 강화할 때의 에버랜드에 날로는 여기서 곧 헐레이드가 시작될 수 있는 거예요. 보고 가지 않겠니? 헐레이드라고? 얘들아! 우리 보고 가자! 뭐? 그럴까? 뭐? 싫어! 빨리 돌아가자! 이게 무슨 상관이지? 왜? 겁땐 승부캐들이야! 매직 트리를 파괴하려고 호시 평평 누리고 있어! 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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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산 수은? 어? 이러, 도와준대! 도와주긴 뭘 도와줘? 마소이, 어따가게 도와줘? 띄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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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빌미랄드가 깨져버렸어! 그럼, 어떻게 하는거야? 미지트리의 블리스가 없어져서 너희들이 에버랜드로 돌아갈 수 없애들 에메랄비를 찾아와야 하는데 그건 너무 위험한 일이야 방법만 알려줘! 할 수 있어! 그럼 날 따라와 여기가 바로 에메랄비를 있는 동굴이야 에메랄비를 들어가면 되는 거야? 왜 안 와! 동굴 뭐가 어디? 아무것도 없는데 장난 주지 마 누나 너는 동굴이 보인다는 거지 응! 저기! 역시 그랬어 내 낭탄만 하는 것 연계제 아니려 담가야 하는 것 자기 생각만 하고 털털 되는 것 해야 할 말도 못하는 것 이기적인 마음으로는 에메랄비를 가질 수 없어 아니! 난 인증 못해! 뭔가 수상하다고! 란아! 가지마! 저기 동굴이 있단 말이야! 랩놈! 그래를 지켜서 우리만 나가자 한판장에다 지켜서 평생 다리라고 해 수상하다고 해 그러면 그 아무리 우유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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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이 이 이 이 이 이 어? 너 상품하는 거 아니에요? 라라! dialogue 랄드나! 랄라를 찾아줘! 아! 그럼 나도! 내가 라러를 데리고 올게! 나라야! 나라는 어디 있는거야? 잡아봐! 나라! 정신 차려! 괜찮 상처가 있어! 아! 그래! 치료능력! 내가 라러를 치료해볼게! 나라야! 어떻게 된거야? 다행이야! 의사에서! 다행이야! 걱정했어! 미안해! 심한 말에서! 나도 미안해! 우와! 동굴이야! 서울을 위한 마음이 저 동굴을 불쌓게 한거야! 어서 가자! 이 열차가 에메랄드가 있는 곳으로 데려다줄거야! 어? 같이 안가? 응! 난... 빛이 낮지 않으니... 이쁜 곳은 갈 수 없어... 더우리께 나갈 수 있을까? 응... 너희의 힘을 믿어봐! 무사히 간다! 야호! 꼭 성공해야해! 야파...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아아아아아아아악!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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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